이성에게 어필되는 나만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 이상 말씀하십니다. 파워. 예? 파워? 좀 뜨끈나봐. 힘을 하면 나 불러. 힘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? 돼요? 오! 오! 누구랑 들었어. 역시 호동이 형. 와! 힘은 안 되겠지, 이거? 갑자기? 어우, 놀러갔지. 형, 힘이 이랬다, 끊어져. 뭐야, 뭐야, 뭐야. 야, 힘으로 할까? 그러니까, 형, 힘으로. 다 힘으로 다 뚫고 나간 거야, 다. 그냥 마음껏 같아서 그냥 그런 게르트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누구를 브레인으로 하고, 이게 달리기에는 우리는 몸으로 힘으로 하는 거지, 뭐. 응. 부셔줘, 부셔줘, 부셔줘. 아니, 부셔줘, 부셔줘. 어? 부셨어요? 지금 걸어버렸어. 다 부친 건가? 알지, 알지. 부셨어, 부셨어. 호성이가 그냥 손가락으로 입어, 자물쇠를 대신. 뭐야? 오오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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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어요? 어떻게 했어요? 대박! 우와! 힘을 이용하셔가지고 원래 힘으로 하면 안 빠질걸요? 근데 솔직하게 나 턱 힘도 안 썼어요 근데 이게 쑥 빠지는 게 아니라 툭 빠지더라고 살짝 해야 돼 줘봐 빨리 최우수 같아 최우수 같아 역시 힘으로! 힘으로 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? 죄송합니다 어떻게 바로 찾았지? 잡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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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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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오! 오! 이 배짓이야? 얼굴 맞지 말고 맞지 말고 치니까요? 호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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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허리, 허리심이거든요 그래? 허리 봐봐 형 그래 오! 오! 맞았다! 맞았다! 그 사람? 얼굴 좀 맞지 말고 하하하하 역시 이제 많이 천하장사였는데 늙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펀칩을 잘 못 짓고 망칩을 또 잘 못하고 힘하면 그래도 강호동이었는데 이제는 봉현이한테도 밀리고 신동한테도 밀리는 거 같아가지고 짠했습니다 공원 공원 대전에 нек 공원 やって static